오늘도 다 귀여워 우린 모두 행복 가득한 귀요미야 자 여문도 반갑습니다. 부채나합니다. 10시 3분입니다. 자 프리채널 시즌 쓰려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프리트 올프렌즈 3탄의 9편으로 진행합니다. 서울역의 제시관보다 정시로 7시 59분에 도착했습니다. 날이 풀렸으니까 어차피 시속 300km 이상의 정상 운영하고 신화 청구하시면 됩니다. 저번주에 부산역의 제시관보다 기업극강하로 인해 소행원에 의해 정시보다 13분 늦게 5시 46분에 도착했습니다. 제시간에 도착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오늘은 2023년의 토요일의 마지막 날입니다. 한 해 동안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니터 프리채널을 진행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어느 캐릭터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나미아하고 살아네? 오늘 23년의 마지막입니다. 다음 새로운 영상은 신년특집 1월 1일 날입니다. 마리아는 먼 친절이야. 마리아는 기업하고 나는 감독 가능한 그룹 멤버를 소개할게. 마이 채널 시작합니다. 리듬기에는 도전. 리듬에 맞춰서 버튼을 넣어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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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거리에 빛나는 수많은 사람이 그 속에 신자 나를 찾을 때 그 속에 반짝거리 느껴진 거라 난 만설이 필요 없어 꿈을 찾아 떠나 함께 했던 추억 말이지 않아 너와 내가 남은 깜짝병기 전기 함께 시작해보자 매티 하우스 기저쾌치 넌 전기력을 지워와 매티 하우스 기저쾌치 인과인 날씨에 신의 깨끗을 지켰다 신의 깨끗을 지켰다 이뿐 속에 정매해 나의 깨끗을 지켰다 그 속에 승의 깨끗을 지켰다 나의 깨끗을 지켰다 바랍니다 요 안절로 알게 되니 주인의 일 goofy 바랍니다 사장소니 지금 서울에 있는 것도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 다이아잖아. 다이아랑 같이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시 25분차에 새마을을 타야 되기 때문에 오늘 최소한 8번을 빨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시 25분차에 새마을 타야 되기 때문에 오늘 최소한 8번을 빨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시 25분차에 새마을 타야 되기 때문에 오늘 최소한 8번을 빨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시 25분차에 미лат한 휠체증의 가수입니다. 2시 31분차에 새마을 타야 되기 때문에 다시 선거와 함께 들어가 ó 1시 25분차에 새마을 타야 되기를 바랍니다. 2시 30분차에 나오는 용암. 4시 30분차에 공격이 되면 이 Jerk. 일루미너스 한글자막 by 한효정 아 다이아씨 핀비몰이같은데 아티스 세마을은 서울바 신세운대 선23일 차에 6시 12분에 도착합니다 제가 부전역까지 가니까 한 5시 58분에 도착합니다 오늘은 단번간으로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내년되면 푸체니나가 26살입니다 이번엔 어디야? 프리트럭에서 돌아올거에요? 지금두금뒤거려 자, 반짝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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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짝이는 일루미너스인데? 반짝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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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난 좋같아? 얼른 날다듬어? 앞짝 너무 빨랐다 це양 오늘은 서서여가 안가니까 춘무료여까지 한 40분 걸립니다 나는 42,77원 오늘 서울에는 눈이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발 끌어주면 됩니다 짠나하고 사라 밖에 안되요 짠나하고 느칸밖에 안되네요 오늘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최소한 8판으로 발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오오오오오 으아아아아 스킷 아오오오오 이제는 아직은 지자 달성하기를 울려는 어깨 이곳은 멍때리다 아 파트 틀렸다 시킨이 1하는 천이고 안으로써 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 평소는 상품의 수술은 이 부분은 왓지 않나!!! 이 부분은 네! 오늘은 프린트 파티티에 도착! 프린트 용지가 9장 밖에 안 남았습니다. 최소한은 할 만큼만 하시면 되고요. 저는 아마 8판을 하기때문에 5장은 남기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아 파이트를 안하면 자동으로 캐릭터가 나옵니다. 하나 둘 셋 라비리 라비리 어 뭐야 마리아네 아 참 피하다 마리아나 뭐 어차피 저는 세린이 하고 파티넬어리 가봐 상관 Brand 새끼 그리윤 4 2 4 4 4 5 아리아가 찍혔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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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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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오랫동안 오! 박진흠이 합격 우리에게 캠치 조절 캠치 대상관 죽음으로 날거에요 다 같이 동일하는 것 같으면 수원하고 난 생각해 그런데 굳이는 힘들게 마지막에 느낀다 마지막에 출력을 캡치? 안다? 나이스 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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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나이스 캡치 성공이에요 이런 세상에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정말 좋아요 안가 transpir 나이스 캡치 나이스 캡치 나이스 캡치 나이스캡치 나이스 캡치 나이스 캡치 나이스 캡치 8포만 하면은 일루미너스 보너스하기 때문에 854마로 예상되긴 합니다 렛츠고 확자 잘 맞았습니다 이번엔 어디야? 프리치나 시스로 돌아올꺼야죠? 두근 두근거려 전화기차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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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 하하하 이따 타면 이건 또 4만점 아니네 864만 예산 되긴 합니다 이렇게 되면 팔로워수가 864만 되겠습니다 도전! 리듬에 맞춰서 버튼을 눌러줘 버튼! 우리 애교 캐치 도전! 캐치에서 우리 애교 캐치! 집중해서 갈거에요 수만하고 난 생각해 그런데 굳이는 힘들게 해 마지막엔 심사할게 배그 플래그 캐치! 간다! 퍼펙트 캐치! 퍼펙트 캐치! 집중해서 갈거에요 언제나 날도 이루밀레이션 계속해서 갈거에요 이렇게 해서 너가 너무 좋아요 그렇게 해서 과일이 너무 좋아요 이렇게 해서 투자에 비싼 수건이 높은 공격이 많이 나고 높은 공격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렇게 배그 중 그 위험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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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팔로우수가 864만 되겠습니다 자 푸치니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에 한해 수고하셨습니다 2024년에 신전축제 앞으로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3년 한해 저물어 가고 항상 건강해지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